미국 아마존이 걔네는 스케일이 크잖아 걔네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다고 선물이라고 가지라고 걔네는 그게 통해 근데 우리나라 안 통해 왜 없지? 나 권총밥도 없어 나 권총도 없어 뭐지? 여기 집 꿀인데 3렙갚아 3렙도 꺼 내 집 올려놔 총이 있어야 뼈가는데 나 아직 권총 총먹어 내 집 들어옴 동시에 나 AK먹어 백업 갈게요 내 주변에 있어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한놈 3층집이였는데? 3층집? 네 그럼 죽여줘야지 어? 둘둘 나 배율이 없는데 3층집에서 나왔어요 이 새끼 권총인데? 어이고 이거식입니까? 야 이건 명백하지 않니? 아니야 아니 나 왜 자꾸 문 열기가 돼 아니 갑자기 쏘는데 형이 앞으로 왔어 아니 내가 너보다 먼저 들어갔는데? 아 그래요? 나 쟤랑 형이랑 겹쳐갔으니까 안 쏘쏘리 치료제 없어? 찾아줄께요 여기 구상있다 궁대랑 내가 구상 떨고있다 입에든 뭐든 없냐? 어 나도 없어요 조준경이 어 카우팔 탄 뒤 냉큼 드셨네? 어 중요하니까 아 진짜 고의가 아니에요 내가 대탄도 하나 떨고 왔는데 안 드셨네? 어 나 2-4 대탄 2-2 조준경 먹어야 돼 틀났다 나도 없어요 같은 편에 두통술 까고 킬을 먹는단 말이야? 흫흫흫흫 아니 아니라니까요 아니 돌려봐 아 일부러 그런거 아니라이구여 계획이 없겠지 알아봤어 그저거 내가 팀킬 당했다고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뭐지? 진심인데 저거? 아니라고요 농담한거야 진짜 진짜 형 맞을줄 몰랐어 아 저거 분명히 삼층치 쪽에 있는데 있겠지 형 쏠 수가 없네 아 손실이야 손 발 아주 실해서 죽겄네 아 나는 게임할때 말했잖아 손에 땀이 많다고 형 미니 먹을래요? 미니 있는데 아니 카고팔 있는데 카고팔 있어요? 어 내가 배율 하나 먹으면 양보해드리 어 안했어 5mm 탄도 없다 5mm 나도 없어 여기 털렸네 형이 털려봤나 어 여기 미니구나 미니 있다며 미니엔 탄 없어? 어 있어요 38 아 나 2 진입 2 2? 네 조심 같이 진입하지 여기 펼고 폭격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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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송을 트위치로 켜볼까 아까 유튜브 키니까 엄청 버벅이더라구요 응 유튜브 방송은 있고 그렇지 아니 이제 방송 프로그램은 똑같은 걸 쓰는데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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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내 앞에 오케이 하나 붙었어 funz 3 2 2 2 으흠 이거 밖이요 안 보여 나 응 밖에 있어요 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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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한 옆집 1층에 있어요 내 없지 5층 같고 낮췄나 보다 타이밍 하는 것 같은데 2층 난간 나 어차피 난간에 있어 하나 더 난간에 있네 술탄이 없어 타이밍 빠졌네 이렇게 헤매도 없네 뚝배기 없어요? 없는 것 같은데 자 뚝배기 없으면 바로 헤드 까야지 차온이 마 타이밍 왜? 뭐라는데 그냥 짱깨라서 여기 4배 SR 소염기 오케이 2배 레즈 줄까? 레닷을 줄까 어 레닷 줘요 여기 대킥 겁나 많음 여기 대킥 겁나 많음? 내가 대킥 잠깐만 잠깐만 어? 계약자여고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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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추 언제 오셨지? 언제 오셨지? 잠깐 쪽기 바꾸고 이리로 와봐요 대킥 하나 SR 소염기 400 여기 가져가 5탄 없죠? 5탄 나 58 총 총 뭐에요? 연심이구나 됐어요 연심이구나 매달 하나 되고 있고 넘어갔냐? 네 전압 부족인가 2,3? 네 드디어 2,3? 3,4? 어 여기 탈렸다 네 탈려있어 이 집만 안탈렸다 잠시만요. 두이치 있었는데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넷 벌리 어디에를 좀 찾아봐. 잠시만요. 요러스 넷 벌리 달 disciplines 털렸어 네 우리 이동해야 된다 추억적으로 네 언덕 추봐 너 탄 못쓰냐? 5탄 오케이 털렸어 하아 인터넷이 어떻게 보고 뭐지 네 그 다음 영상에서 털렸어 털렸어 넌 털렸어 5탄 너무 없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5탄 너무 좋았다 아 됐다 됐어 에 자 버버리는구나 아무래도 컴퓨터 한 대로 가면 더 버릴 수 밖에 없지요. 아니요. 며칠 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. 너는 바이어스 업데이트해서 그런가? 지금 괜찮아지만 RT 탭 했다. 기분 나쁘지. 올라가자. 1, 2는 다 털렸나? 다 털린 것 같은데? 하나하나는 모르겠다. 다 털렸어 털렸어. 하나하나도? 하나하나는 못 봤어요. 1, 2는 다 털렸네. 하나하나는 안 털린 것 같은데? 베란다가 다 열려있네? 다 털린 것 같은데? 네. 베란다가 열려있다고요. 다 털린 것 같은데? 뭐야. 가봐야 되나? 시간이 없어. 비민촌이라고 가요. 깜짝아. 사리사리. 나 한판 하고 떡볶이 좀 먹고 그러고 다시 올게. 좀 더 있어야 올려나? 모르겠다. 형이 떡볶이 많이 드시는구나. 김민촌. 형 아니죠? 나. 김민촌. 뭐? 어. 저 옥상이 하나 있다. 어디 옥상. 어디 옥상. 배율 있죠? 오케이. 확인. 김민촌 옥상. 근데 쟤 와리갈이 치는데? 이쪽을 안 봐. 아 완전 엎드렸어. 뚝배기 한 대. 아 까비. 파이팅. 안보여. 안보여. 옥상에서 안보여. 옥상에 있어야지. 두놈이네. 기절! 기절! 하나 기절! 4배 땡큐 아 얘네 다 5탄이 없네 얘네 다 4배 하나씩 갖고 있네 몰라 파츠 다 버려 되게 멀어 우리 바로 가야돼 형 얘 3렙 갚아 좀 찢긴 거 하나 찢겼으면 얼마나 되는 거지? 조금 찢겼어 조금 그래? 아주 조금 까였어 형 구성 몇 개 있어요? 나 638 어 잠깐 오 발소리 여기 램프 있어라 삼뚝 새 거 여기 카보판이다 나 5미리 5미리 68 빨리 보정기 있네 형 여기 저거 다 먹어요 이것이지 보정기 먹고 파츠를 버릴까? 여기 구성 두 개 여기 또 있고 나 파츠 다 버렸어 지금 대탄도 버리고 어쩔 수 없어 하아 드링크 두 개 먹고 아 애들이 다 총이 다 그지 같냐 흐흫 그러게 구성 세 개 안 먹어요? 삼뚝 3개 있으시네 어 나 구성을 두 개 한번 먹어야겠다 너 하나 나 구성 네 8개 아 그리고 조끼 어디 있지? 조끼? 거기 거기 조끼 맞았어 거기 있어요 어 3조끼? 아니야 3조끼 먹었어요 새거? 새거 있어? 조금 까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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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잊고 있었는데 아 다 까였구나 저 새끼가 절반 까 놨어 쟤랑 싸우고 있었나봐 아까 수리탄 팍팍 타지니? 으응 얘가? 네 아 나 발소리 잘 들었지 응 나는 갑자기 나무 발소리가 들리길래 바스락거리더라고 여기 총중 있을까? 앞에 버기난 데 있어요? 카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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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털렸네 여기 안 털렸네 안 털린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장 아퍼 응 엄청 아퍼 이거 응 우아지도 있다 어 우아지도 있네 엄청 시리 아프다 이거 도핑했죠 이미 넣고 달려야지 어 근데 겁나 빨리 오는데 자기장? 어 끝 자기장이야 우리 아 씨 개빠른데 조금이라도 가갖고 거기를 타자 내가 오아지 타고 갈까요? 네 나눠서 타고 가자 응 그래 여기 호흡이 가록 뭐했어 형만? 물 뿌리에요 .. 걸렸어 우리팀 타고 가자 왼쪽 왼방향 차 터진거 있고 들어갈게 일단 그냥 경찰서까지 갈까요? 내 앞에 하나 돌에 잡았어요? 내가 죽겠다 잠깐만요 치료한다 이 새끼 아 짜증나 까비 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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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죽은거 아니었어? 시체 아 기절한 놈이 죽었구나 응 아 난 죽은 줄 알고 난 갑자기 달려오길래 왜 달려오나 그러고 있었는데 아이씨 죽은 줄 알고 형 살리라고 달렸지 어 얘 존나 부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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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그럴 수 있어 너 아이씨 거리를 못 지겠네 네 방칸 야 너 가야 되는데? 거기 타고 가 키 좀 채우고 거기서 차 좀 타고 가 MK14 야 차 터지겠다 오토바이 타려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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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죽어 아이씨 피트형 피 피 피 하지 말고 피 앞에 여기있다 죽었나 살았 아이씨 이제야 사망 형 먹고 싶어 마실려고 아 솔탐 너무 탔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른 데서 쏴줘니. 감사합니다. 옆집에서 쏴줬구나. 옆집에서 쏴줘니. 옆집에서 쏴줘니. 옆집에서 쏴줘니. 옆집에서 쏴줘니. 아깝다. 옆집에서 쏴줘니. 옆집에서 쏴줘니.